주말 동안 외출하실 때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압과 돌풍을 동반하는 등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소나기 구름이 이동하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는 중부와 남부 일부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로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도 오후 한때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청주 19도, 대구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7도, 청주 28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